내 양비드 이새끼야 어떡할꺼야 아아 아우 징 으쌰 낙하 테이크 다운 이새끼가 으쌰 그렇지 자 또 자 이번엔 이 밧을 보호해야 되는건가 뭐야 이 파이어맨은 자 동쪽 동쪽이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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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냐 잠깐만 이쪽쪽쪽 다 나오네 이 위치를 잡았어야 했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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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서 맞추기도 힘들고 말이야 으쌰 킴좋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으 Dragons 3 4 음 으흠 아 너무 빨리 이동한다 화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나 기다려 안녕 안 죽었어? 이번엔 북쪽이냐 이게 진짜 메인 미션이 훨씬 어려워 서브게스트보다 어필 으흠 으흠 거니가 붙여가지고 그렇죠 으쒸 물어오기마 아 됐어 추워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네 어휴 어디 보자 방탄복이 피해를 흡수하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저 이걸로 해야겠어 자 아미타가 골든패스를 이끕니다 저야 나쁘진 않네요 누차 말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저 헐크 미션 그래야 먼저 수행을 하러 갈까 꽤 낫겠네 자 기타영지쪽으로 가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아네 어 왜 안맞았어 왜 안맞았어 다들 싸우지말고 위탄맞아 아아 뭐야 자 어 음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아아 일단 여기 종탑을 먼저 어떻게 해야될거 같은데 보니까 아아 딴거 모으는거 둘째치고도 왓츠아웃 이글 왓츠아웃 이글 이글 무슨 베터맨도 아니고 자 자 일단 종탑 먼저 그래요 복구하러가죠 좋아 거의 종탑에 다 도착을 했는데 저기 있을지 왠지 왠지 겁나게 점들이 기다리고 있을거같은 느낌이 드는 뭐야 아 왜 맷돼지야 아 아유 아유 돼지새끼가 사람을 혼란해 아유씨 와아 진짜 도와줘 맷도와 뭐야 이것도 아유 적들 개판이야 심지어 쪼놈은 한 대 맞춰놨더니 도망쳤어 아예 난 쪼맷돼지를 꼭 잡아야겠다고 딴건 다 둘째치고서라도 야 쪼놈은 잡는다 진짜 다른 놈들은 몰라도 니가 이거 여길 못찍는 포인트를 못찍는 안이 있더라도 쪼놈은 잡을거야 아이씨 아이씨 으이씨 망했다 와아 진짜 너무하다 여긴 또 저격수 있나 여긴 또 저격수 있나 어이 이건 또 아 저거 또 쟤가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승양아 고만해라 좋아 저 멧돼지 멧돼지 가지고 얻어보자 컨디션이 안좋으니까 더 힘들다 자 일단 이 탑을 괜찮아 나한테는 마법의 편집이 있으니까 그래 편집하면 개똥같이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잘해야겠죠 저 이것들 다 조진다 아니 감히 뭐라고 팔굽혀펴기를 해? 그렇지 다음 자 오는구나 그래 걸어들어와 거의 한 열 스무 방 넘게 쏴야 하시던데 불쑥 여기다 죽었어 뭐가 더 있진 않겠지 뭐지 뭐지 어딘가에 진짜 저격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일단은 내려가 보자고요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래 있어 있기는 저격수가 있어 좋았어 자 이거 잡고 뭐 어? 아아 무슨 철육수가 저기니 무슨 철육수가 저기니 심지어 안보여 심지어 안보여 심지어 안보여 저기 손아 그렇지 어디서 사람 긴장되게 말이야 이게 탁하고 억 박히는 맛이 있어 자 자 이제 그러면 이 탑을 우리껄로 만들어보자 왜? 아아 정말 넌 또 왜 이 탑왜 이 탑왕 뿅 이 카라는 앗 아니 그러면 난 왜 굳이 내려와서 얘를 보여준거지? 정말 이글이그라군 자 빨리 올라가자 아니 다 된 구출에 독수리 뿌리기라니 자 위쪽으로 올라가자 자 위쪽으로 올라가자 자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야되지? 어딘 어딘야 여기겠지 그래 달려가서 점프 점프해서 실패 하지만 사라 또다 허허 정말 무시무시하구만 얘들은 또 뭐 왜이러냐 비용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네 안녕하세요 자 피라의 술래 자 바라슈르의 생명이 나무 자 얄룽의 정신 자 교육소에서 무료 자 약먹고 생각보다 종소리가 내 이상했던것보다 청하하지 않은데? 별로야 별로야 내가 기대했던 종소리는 이런게 아닌데 자 신나이 좋아 이제 이 차를 타고 흠 그래 보급품은 나중에 하고 흫 일단은 자 근처에 있는 루찬 벽돌 회사 를 그래요 또 전투기지 해방 미션을 하도록 하자 자 이 근처인데 아 너무 가까이 접근했나? 지도세도 모르게 끔살당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일단 저기에 있죠 이 녀석이 와라 좀 어? 뭐지 더럽게 불길한 소리는? 아니야 그래 나 여기 숨어있으니까 나 못볼거야 오지마 니들이 제일 싫어 그거 알아? 오지마 난 저 승량이들이 매우 싫다고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싫다고 아니 저격수 왜 안오냐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집은 아니야 아유 이 개같애 진짜 쏴 쟌 좀 맞아라 그렇지 역시 뭐야 아 승냥이들이 저 안까지 쳐들어간건가 어우 쌩유 승냥이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 뭔가 될것같은 아주 기분좋은날이고 아니 그놈의 승냥이가 뭐라고 화염병 던지고 객판이야 한장 된장 난리야 그놈의 승냥이가 뭐길래 얘 맞아야되는데 안맞을것같다 역시 안맞네 자 이제 내려가보자 저격수처리를 했으니까 왠지 얘들이 많이 죽은것같은데 설마 진짜 얘밖에 안남진 않았겠지 얘를 죽이면 갑자기 끝난다거나 막 이런 끝났어 로찬 벽돌회사 저장고 탈환 아니 승냥이가 하드크리 해줬어 이럴수가 없군요 세상에 이런일이 겁나 쉽네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직 탈환해야될 전초기지가 꽤 많아요 그래요 일단 여기도 그렇고 로얼락시 맥주공장 그래 내가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그래요 마시면 너무 우울해져서 안먹는 맥주 제가 한번 탈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아니 잠깐만 왜 아군이 갔어 아 걸렸잖아 안돼 지옥은 오면 자 일단 이거 먼저 어디갔어 이거 먼저 부신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하필이면 천천히 어? 의신을 해서 가야되는곳에 갑자기 아군차가 지나가가지고 급하게 정말 똥망을 했었어 큰일할 뻔했잖아 자 일단 한번 미끼를 던져서 아 잠깐만 일단은 잠깐 기다려 저거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겠어 그리고 좀더 접근을 해보자 아 그래그래 자 미끼야 난 미끼야 널 믿어 타이거 좋아 가라 타이거 타이거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고 했는데 길들여진거 같다 자 이제 타이거까지 잡아야돼 이런 젖 같은경우가 살다살다 아니 내가 부른 타이거가 길들여지다니 아니야 자 타이거 아앜 뭐야 넌 또 자아아아아아 live 아잇자아 자 정상사 후퇴거 후퇴 후퇴 그냥 죽자 다시 하자 또 아니 나의 처물줄이야 아 잠깐 저기 코끼리가 있었다니 코끼리야 저 코끼리와 함께라면 난 뭐든지 알 수 있어 그렇지 코끼리야 너의 능력을 보여줘 들어야 내려가 그리고 난 튄다 그렇지 코끼리야 아아 저 일단은 무슨 수를 쓰든 경보 장치는 제일 우선적으로 파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됐어 됐어 그래서 이제 코끼리만 잘 활용을 하면 일단은 죽을 때 안쪽으로 파괴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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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ciousness Euro 여기도 도망가 방문